이제 조금 전까지는 그 배우 세계 신봉자의 앞부분을 보면서 몇 가지 흔한 오해를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그 후에 계속 뒷부분 나오는 걸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계의 영원히 불완전한 세계 영원한 모순의 오상이며 그나마 불완전한 오상 이런 세계의 불완전한 창조자의 취한 쾌 일찍이 내게 세계는 이렇게 여겨졌다. 이 구절은 이제 아까 이어지는 겁니다. 이 세계는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 영원히 불완전한 세계라고 일단 묘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원한 모순의 모상 일종의 카피죠. 카피 그리고 그나마 불완전한 모상 흉내내서 베낀 건데 그나마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모순의 모상이니까 예를 들면 신이 겪고 있는 그 모순은 더한 모순이죠. 우리가 겪고 있거나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그 동시에 영원히 불완전한 세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완전한 세계는 영원한 모순인 신적인 세계의 어떤 약간 하급 버전이 되겠죠. 모상이니까 이런 세계의 불완전한 창조자의 취한 쾌 불완전한 창조자 이 부분이 좀 원문도 약간 애매합니다. 다시 볼게요. 영어로 봐야 더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A drunken pleasure for each imperfect creator It는 이 세계죠. 그러니까 이 세계의 불완전한 창조자의 취한 쾌 술 취한 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이 우리 현실 세계겠죠. 이 세계의 불완전한 창조자. 왜냐하면 이때 불완전한 이란 말은 창조의 결과인 이 세계가 불완전하다 라는 뜻이 일단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 신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완전하다 그런 뜻도 해석하겠다라 그렇게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세계건 신이건 둘 중에 하나 또는 둘 다 불완전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 불완전한 모상을 만든 신이기 때문에 세계가 잘못했다기보단 신이 잘못해서 불완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적절해 보입니다. 신의 속성이 이 세계의 불완전함을 낳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신은 불완전하게 불완전한 존재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라는 게 그렇게 여겨졌다라고 나오고요. 첫 구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찍이 짜라투스트라도 모든 배우 세계 신봉자와 마찬가지로 인간 너머로 망상을 내던졌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여기 그 구절이 반복됩니다. 이처럼 일찍이 나도 모든 배우 세계 신봉자와 마찬가지로 인간 너머로 망상을 내던졌다. 정말 인간 너머였을까? 인간 너머로 내던진 게 맞을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망상을 인간 너머로 즉 신의 세계까지 포함한 그쪽으로 내던졌는데 과연 그런 걸까? 의문을 던지면서요. 이제 나름의 결론을 냈다. 아 형제들아 내가 창조한 이 신은 다른 모든 신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작품이자 인간의 관계였다. 여기 직접 일단 내가 창조한 이 신이라고 나와요. 앞에 언급한 그 창조주, 창조자인 신이 내가 창조한 거다라고 우선 언급하고요. 그러니까 일단 이 신이 세계를 창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그 신 말고도 다른 신들이 있겠죠. 다른 모든 신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작품이자 인간의 관계였다. 즉 창작 주체는 인간이고 인간이 미쳐서 그런 짓을 했다. 이때 미쳤다는 말은 제정신이 아닌 인간 활동, 그거하고 광기를 연관시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신은 인간이었고 인간과 자아의 가난한 한 조각에 불과했다. 이 신이 인간이다라는 말은 인간의 특성을 그대로 간직한 그런 존재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인간과 자아의 가난한 한 조각 이 가난한 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이게 영어로는 poor, 독일어로 arm 이란 단어인데요. arm 이란 단어인데 이 단어가 니체한테 왜 꼭 가난한 이라는 말로 번역되어야 하는지 아마 지금 수강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니체가 이 표현에 너무 많이 쓰죠. 처음 연설할 때도 이 가난함과 부유함 이거에 대해 계속 대비시키면서 얘기하고 그 후에도 계속 언급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어느 정도까지는 일관되게 가난하다라고 봐야 번역해야 한다고 보고요. 가난한 한 조각 그러니까 풍요로운 한 조각 부유한 한 조각 훌륭한 한 조각이 아닌 가난한 한 조각 결핍돼서 만들어낸 한 조각 즉 인간의 결핍 때문에 만들게 된 한 조각이다. 신이란 게 그렇게 인간의 풍요로움, 부유함 여기서 나온 존재가 아니다. 자아라는 말이 나오죠. 자아라는 말은 원어로 이시입니다. 영어로 하면 I 나라는 말이에요. 왜 여기에 이 자아라는 말이 굳이 들어가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나의 가난한 한 조각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봐도 되겠습니다. 좀 더 볼까요? 이 유령은 나 자신의 재와 장렬로부터 내게 왔고 진짜로 그랬다. 유령 또 다시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스펙터 영어로 스펙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슈펜스트 독일말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때 유령은 밤중에 출몰하는 무서운 헛개비인 그런 존재인 유령입니다. 유령의 의미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고스트와는 좀 다르지만 무게감에 있어서는 또 크게 다르다고 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유령은 신을 가리키죠. 지금 여기 언급되고 있는 헛개비라는 거죠. 나 자신의 재와 장렬로부터 재라는 건 타고 남은 거고 장렬은 불꽃 핀 거죠. 나의 장렬은 불타는 거고 재는 남은 흔적이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즉 나의 뭐랄까요? 굳이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재라는 건 죽음이고 장렬이라는 건 불타오름이니까 정반대되는 특성이죠. 어쨌건 나 자신의 그런 것으로부터 나한테 온 거지 저 멀리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무언가는 아니다. 즉, 피안에서 내게 온 게 아니었다. 저편 세계에서 내게 온 게 아니었다. 여기 지금 묘사되고 있는 신 몇 가지 특징들을 갖고 있잖아요. 이 신은 나한테서 비롯된 것이지 저편에서 이 세계로 나한테로 온 건 아니었다. 심지어 진짜로 그랬다. 이렇게 강조도 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나는 괴로워하는 나를 넘어섰다. 자, 이 깨달음입니다. 여기서부터 어떤 깨달음이 있게 되죠. 정말 인간 너머로 망상을 던진 걸까? 그게 아니다. 내가 만든 거다라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바로 어떻게 그런 깨달음을 얻은 걸까? 이 질문을 하는 거죠. What happened? 나한테 뭔 일이 벌어진 거지? 나는 괴로워하는 나를 넘어섰다. 나를 극복했다. 괴로워하는 존재인 나를 넘어섰다. 그럼 어떻게 이 괴로움에 가득 찬 나를 넘어설 수 있을까? 의문이 들죠. 여기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죄를 산으로 가져갔다. 이 장면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서설에서 죄를 산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다시 내려온다. 한마디로 불꽃이 되어 내려온다. 이런 묘사가 노인의, 오두막에 살고 있는 그 노인에 의해 진술되잖아요. 바로 이 장면 떠올리면 됩니다. 잿더미가 된 거예요. 완전 망가진 거예요. 죽음이에요. 사실은. 그로부터 더 밝은 불꽃을 만들어낸 겁니다. 바로 피닉스죠. 불사죠. 짜라투스트라가 10년 동안 동굴에서 했던 일이 그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죄를 부활시킨 거예요. 심지어 더 밝은 불꽃으로. 그게 이제 짜라투스트라의 작업이었던 거죠. 치유, 일종의 치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밝은 불꽃을 냈더니 봐라, 그러자 유령이 내게서 물러났다. 그 신이, 그리고 신이 창조했다고 망상한 그 세계가 물러났다. 더 밝은 불꽃을 만들어냈다. 유령이 물러났다라는 말의 뜻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유령은 어둠 속에서 사람들에게 출몰하잖아요. 밝아지니까 유령이 물러났다. 도망쳤다.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나름, 그 다음 단계는 훨씬 밝고 니체가 또 강조하는 덕목 중에 하나가 명랑함이거든요. 그 명랑한 상태, 밝고 명랑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뭔가 이게 계몽이기도 하고요. 그런 상태가 되자. 즉, 여기서 더 밝은 불꽃은 괴로움하고 상반되는 그런 용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상태? 그런 걸로 이해할 수 있겠죠. 괴로움을 넘어서서 활기차고 명랑한 그런 상태가 되자 유령이 물러섰다.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너무 밝으니까 유령이 머물 여지가 없어진 것. 그 다음에 더 깨달으니까 밝고 가벼워지니까 또 이 무거움이 나로부터 벗어났다. 도망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유령을 믿는 건 지금 내겐 괴로움이고 치유된 자에겐 고통이리라. 지금 나는 바뀌었죠, 상태가. 그래서 오히려 그런 유령을 믿는 게 괴로움이라는 거죠. 과거에는 괴로운 내가 유령을 불러냈고 내 곁으로 불러냈고 한 걸음 더 나가는 그 유령을 창조했다. 신을, 배우 세계를, 또 초월 세계를, 저편 세계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그런 유령을 믿는 게 괴로움이고 또 더 확장하자면 치유된 자에겐 그걸 믿는 게 고통이다. 지금 내겐 괴로움이고 굴욕이리라. 나는 배우 세계 신봉자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제 과거의 나, 배우 세계의 신봉자였죠. 저편의 신을 믿고 그 신은 괴롭고 번민하는 고통받는 신이었는데 그 신이 불완전하게 이 세계를 창조했다. 내가 속해 있는, 이런 식으로 믿었던 존재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괴로워했던, 내가 저신과 유령, 헛개비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신을 오히려 창조한 거다. 이렇게 이제 확인한 내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과거의 나에게, 그리고 아직 배우 세계 신봉자로 머물러 있는 나에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스토리가 나온 거죠. 첫 번째 스토리는 내가 망상을 인간 너머로 내던진 이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깨달은 후에 이제 아, 진짜는 이거였구나. 진짜 사태는, 진상은 이거였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된 그런 상태. 그게 이제 지금까지 요사된 두 번째 스토리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하겠지요. 그 전에 한 가지 짚고 갈 필요가 있는 게 이 모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피, 복사 이런 겁니다. 독일말로 앞빌트. 빌트란 말에서 왔어요. 빌트란 건 상,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직역하면 이미지예요, 이미지. 이미지도 이제 그 자체로 어떤 모상 이런 뜻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앞빌트는 그것보다 더 흉내냈다, 따라 그렸다. 이제 그런 뜻이 더 강합니다. 영어 번역에서는 이미지 of an eternal contradiction and imperfect image. 그냥 이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방금 드린 말씀처럼 이미지는 빌트의 직역이고요. 앞빌트는 그와는 조금 구별됩니다. 뒤에 프랑스어 번역을 잠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프랑스어 번역에서는 커피. l'in eternal contradiction and imperfect copy 라고 되어있습니다. 카피, 영어로 하자면 카피입니다. 앞빌트는 카피고요, 빌트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스 번역에 이미지라고 그냥 번역한 건 좀 무리가 있는 거죠. 카피가 더 정확하고요. 또 다르게 그 얘기하면 imitation. m이 두 개인가요? 하나죠. imitation. 모방입니다. 그런 의미의 모상이에요. 이 부분도 이제 그 번역자마다 좀 편차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이 상, 이미지, 빌트 이걸로 옮긴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는 건 그냥 이미지라는 것보다는 뭔가를 베낀 거다. 복사한 거다. 복제한 거다. 그런 뜻이 니체가 강조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니체한테 이미지라고 하면 빌트라고 하면 꽤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가령 우리가 꿈을 꾸는 거 아까 어디 있었죠? 꿈꾸는 것도 일종의 이미지를 만드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뒤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돌 속에 어떤 이미지 중에 이미지, 즉 최고의 이미지가 잠자고 있다. 이걸 끄집어내야 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뒤에. 자, 그렇게 보면 그 이미지라는 건 우리가 꿈꾸는 또는 상상하는 좋은 어떤 것. 그게 이제 이미지입니다. 참고로 imagination이라는 말 있잖아요. imagination도 그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이미지를 형성한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모든 활동이 다 상상인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만들 수 있을까? 이건 잘 몰라요. 우리가. 거기에 이제 또 복잡한 맥락들이 있으니까. 그건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우리가 흔히 상상력이라고 부르는 능력이 있죠. 예술가들한테. 예. 그리고 교육 차원에서 이렇게 우리가 강조하는. 그 상상력은 과연 이게 힘일까? 능력일까라는 걸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뭔가입니다. 만약에 그게 능력이라면 배양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즉, 훈련을 통해서 그게 키워질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교육적으로 이게 우리 상상력을 키운다 뭐 시도도 많이 하고 어떤 목표도 그렇게 세우고 노력도 많이 하는데 과연 그게 되고 있는가? 어쩌면 이 상상력은 말은 좋아서 상상력이지만 실제로는 신비한 어떤 능력 아닐까? 그래서 어떤 이미지가 누군가에게는 잘 떠오르고 누군가에게는 잘 떠오르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닐까? 거의 타고난 거 아닐까? 그러나 그 타고난 어떤 특징이라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우연에 좌우되는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 스피노자나 흉 같은 사람들은 그런 점에서 상상력을 능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상 즉 이미지가 형성되는 그 과정 정도 그 정도 의미 이상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걸 상상력이라는 말로 번역한 사람은 이 Imagination은 라틴어에서 유래해요. 이마고라는 게 이제 상이거든요. 이미지거든요. 이마고라는 데서 유래한 Imagination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이 명사 또는 Imagination이라고 우리가 영어나 프랑스어에서 본 Imagination 이런 말들의 독일어 번역을 아인 빌둥스 크라프트 라고 옮긴 사람이 번역한 사람이 칸트입니다. 여기 빌트 라는 말 나오죠? 이 우웅함 많은 경우에 동사를 명사화 할 때 생각합니다. 빌된 그러면 만든다 이런 뜻인데 빌둥 그러면 만들기 상을 만들기 이미지를 만들기 아인 이란 말은 영어에 이 경우에 into 정도에 해당하는 말인데 집어넣는다 그런 쪽이고요. 이건 이제 소유격이고 에스는 크라프트는 영어의 force에 해당하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을 만들어내는 힘 상상력 이렇게 번역한 거죠. 이게 칸트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이제 철학 맥락에서 그러나 그 직전인 스피노자나 흄에게는 그런 힘이라는 능력이라는 그런 뜻이 이 안에 전혀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얘기가 좀 먼 얘기 하나 싶겠지만 이 말들이 하나하나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그 철학자마다 이 말을 사용한 어떤 의미와 맥락이 다 다르다라는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조금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냐면 이 모상이라는 말 앞빌트라는 용어를 영어 번역만 해도 이미지라고 했는데 빌트라는 말하고 이미지가 더 가깝고 이제 한 대 묶이고 실제로는 앞빌트는 이미테이션 또는 카피 이렇게 번역해야 옳다. 니체가 그걸 제 주장은 의도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구별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빌트 이미지라는 것은 훨씬 더 긍정적인 의미로 마치 설계도라든지 목표 이런 뜻으로 썼다면 앞빌트는 거의 일방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썼다. 구별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같이 드린 겁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바로 이런 어떤 그 아이디어 모상 즉 카피 불완전한 카피 이런 식의 생각을 했던 최초의 철학자가 바로 플라톤입니다.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좀 길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 플라톤은 세계를 불완전하다고 봤어요. 특히 이 플라톤은 기학의 관점에서 세계를 파악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 생각의 싸움이란 책에 책 공부도 좀 해야죠 가끔 언제 썼죠? 2019년인가요? 서양 철학의 주요 장면들을 특징적으로 뽑은 그래서 그 원문을 강독하는 형태로 한 철학자의 핵심 사상을 소개한 그런 책인데요. 이게 올해 국내 유일의 철학도서관이 원주에 있습니다. 원주 중천 철학도서관 그곳에서 원주 시민들과 함께 선정한 2022년 올해의 철학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세 권 뽑았는데 제가 그 중에 한 권 뽑혔습니다. 좋은 책이고요. 플라톤에 대한 지금 말씀은 이 책에서 훨씬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플라톤은 자기의 연구실 학원 아카데메이아라는 학원인데요. 그 입구에 뭐라고 썼냐면 요약해서 말하자면 기하학 모르면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썼습니다. 기하학 수학 중에서도 기하학을 강조했던 철학자입니다. 그럼 기하학이 뭐냐? 플라톤 철학에서 기하학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세상이 왜 모상이고 그나마 불완전한 모상이라고 플라톤이 생각했느냐? 사실은 우리 세상에는 정확한 원 정확한 삼각형 가령 정상막형 뭐 이런 거 있죠? 정확한 사각형 이런 것들이 특히 정사각형 뭐 이런 것들이 없어요. 대부분 다 근사치입니다. 가령 우리가 원을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개 그럼 컴퍼스 같은 거로 이렇게 그려요. 그러나 그건 정확한 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하학적 대상은 특히 이런 원 같은 대상은 1차원 공간을 이건 2차원이라고 해야겠죠? 2차원 공간을 점유해요. 근데 이 1차원 0차원 점 1차원 선 2차원 면 이런 곳에는 크기가 없어요. 3차원이 되어야 비로소 크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입체, 볼륨이 되어야 크기가 있고 기하학적 대상에 상당수는 크기가 없습니다. 점, 선, 면까지는 우리가 그걸 만약에 우리 3차원 세계 현실이죠. 거기서 구현하려고 하면 오류가 생겨요. 두께가 갑자기 부여되고 어떤 깊이가 거기 부여되고 그렇게 됩니다. 플라톤은 이 기하학을 통해서 가령 삼각형의 새 내각의 합이 180도다. 우리 어렸을 때 많이 실험 해봤죠? 삼각형 하나를 그려서 새 각 부분을 찢어서 다 붙이면 모으면 그게 직선 위에 딱 붙는다. 이거 실험해보고 그랬던 기억이 전 나는데요. 그러나 실제 삼각형 지금 제 말씀 드린 거 이해하시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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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내고 여기 잘라내고 여기 잘라내서 요 다 한 곳에 이렇게 나란하게 붙이면 직선이 되어야 맞죠. 그게 세 각의 내각의 합이 180도다. 라는 말의 뜻이니까요. 이 평면 위에 그 모여야 하죠. 이쪽 각 이쪽 각 이쪽 각 이쪽 각 이쪽 각 이 세 각이 각각 모여야 어디가 요게 요게 대단하죠? 요 각 그 다음에 요 각 그 다음에 요 각 그 다음에 똑같지 않더라도 대충 보세요. 이렇게 이제 어 각 이렇게 이제 각을 합치면 이게 180도 딱 직선이 되어야 돼요. 이게 기하학에서 성립하는 사태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다 두께가 있고요. 오차라는 것도 필연적으로 있습니다. 왜냐면 원래 크기가 없는 선에다가 선에서 성립하는 사태를 실제 크기를 갖고 있는 이런 그 우리 현실 속의 도형 이런 데 이제 적용하려고 하니까 자꾸 에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현실은 그 점에서 현실 속에 세모는 있지만 삼각형은 없다. 동그라미는 있지만 원은 없다. 이런 식으로 플라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동그라미나 그 세모는 실제 이상적인 또는 완벽한 완전한 그런 삼각형과 원의 카피라고 봅니다. 이 모상이란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기하학적인 세계가 플라톤이 생각한 완전한 세계고 우리 현실 세계는 그 기하학 세계의 모상에 불과하다. 그럼 좀 그 상황이 이해가 가시죠? 이게 이제 기본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그 모상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요. 뭐에 비추어? 이 기하학 세계. 그래서 그 기하학 세계에 존재하는 걸 이데아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이데아라는 건 뭐 더 얘기하면 너무 좀 새끌로 빠지니까요. 하여튼 그 이데아 세계라고 부르는 게 기하학을 염두에 둘 때에만 성립하는 그 무엇이다까지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세계는 그런 점에서 영원히 불완전하고 어떤 모상이고 불완전한 모상이고 이렇게 얘기들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여기서 진술되고 있는 세계관이 사실은 플라톤 같은 사람의 꼭 플라톤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부류의 사람의 발상이다 까지는 얘기할 수 있겠죠. 좀 이해가 되시죠? 이제 플라톤에 대해서는 뒤에 이제 이 책을 읽어가면서 더 많은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요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기하학이라는 이데아 세계와 그것의 불완전한 모상인 현실세계 사이의 관계를 알고 가야겠다 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보태면요. 여기서 영원한 모순의 모상이다 라는 부분까지 앞에 얘기를 확장하면 제가 초록색으로 지금 그린 밑줄 친 이 부분 말고 이 앞까지 확장하면 그건 플라톤의 얘기랑은 그 자체로는 서로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얘기가 되어버려요. 하지만 이 영원한 모순하고 관련된 얘기를 플라톤의 경험과 어떤 심리 이런 거랑 연관지면 또 뭔가 얘기할 거리가 나오기도 해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플라톤은 스승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바보 같은 우매한 집단의 어떤 판결, 당시 아테네 시민들의 판결로부터 자신의 가장 존경하는 스승의 죽음이라는 판결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 플라톤의 정서 이걸 이해하려면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거기까지 얘기하는 건 더 해석이 깊어지니까요. 모상 그리고 불완전한 모상이라는 생각이 어떻게 니체가 이제 불완전하게나마 염두에 두고 있는 게 누군지 또는 누구의 발상 또는 생각인지 바로 플라톤이다라는 점까지는 우리가 짚고 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로부터 파생되는 비극이나 시인, 폐화 이런 거에 대한 플라톤의 예술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도 이 문제랑 관련이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아마 제 기억에는 니체가 살았던 이 무렵까지는 플라톤의 텍스트가 완전하게 복원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기 니체 문헌들을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이런 걸 번역하면서 자기가 강의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는 텍스트 타이돈이나 국가나 이런 텍스트들을 니체가 얼만큼까지 실제 접했는지 우리는 뭐 서점에서 도서관에서 쉽게 구해볼 수 있지만 니체 당시에도 그랬는지는 우리가 우리는 모르겠고요. 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연구가 진행됐는지 그건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